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야에서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리드 이 한칸 한칸이 이제 일정한 단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단위가 실제로는 어느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프로퍼런스 열어보게 되면 세팅 부분에 이렇게 워킹 유닛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센치미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그리드 한칸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칸이 1cm 를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미터로 바꾸게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구요 이 한칸이 1m 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센치미터 로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한 단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 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 이제 1cm 여기 이 프로퍼런스의 세팅에 되어 있는 유닛의 항목의 1 단위에 맞게끔 센치미터면 1 이라고 되어 있으면 2cm 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측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크리에이트 해 보게 되면 매저 툴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량 툴을 의미하는 부분이구요 디스턴스라고 해서 특정 거리와 그 어 특정 오브젝트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게끔 해주는 게 이제 디스턴스 툴 이라고 한 부분인데요 그리드로 봤을 때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때 쓰게 되는 부분이에요 디스턴스를 클릭해 보게 되면 두 군데를 로케이터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에 거리가 이렇게 19.36515213 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아까전에 받 얘기했던 것처럼 센치미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3cm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오브젝트 하고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밀러서 여기는 이 두 개 오브젝트의 사이를 거리를 알려고 보통 쓰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로케이터를 이 오브젝트 표면에다가 붙인 다음에 parents 그리고 여기는 예 로케이터도 이 표면에 붙이고 이렇게 parents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어떤 특정 거리만큼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렇게 25 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거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될 때와 멀리 이럴 때 이런식으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디스턴스 툴 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드가 없는 부분에서는 그런 거리를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디스턴스 툴 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파메터 툴과 그 다음에 아크 랭스 툴 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커브에 이렇게 커브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커브의 파라메터를 이렇게 알려주는 툴입니다 이런식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쪽으로 9.5 라고 하는 수치 값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15 이쪽 방향으로 이거는 35 이런식으로 단위가 나오게 되구요 이거는 넙스 상태일 때 넙스와 커브 상태일 때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어 넙스 여기는 서페이스를 보게 되면 u 와 v 쪽 방향 두군데를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을 클릭해 보게 되면 u 쪽으로는 2.8 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구요 v 쪽으로 7.4 라고는 하는 단위를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측정하는 툴이 되게 됩니다 뭐 아크 랭스라고 하는 건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게 될 거구요 뭐 아무튼 이 단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단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디스턴스 툴 유닛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그 단위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실측에서 작업은 잘 하진 않아요 너무 크게 되면 스케일감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구요 너무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또 오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은 어 100분의 1 단위로 좀 축소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단위가 아니라 센티미터 단위를 해서 그 센티미터에서 미터 단위로 생각을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고 댓글 남겼으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